2. 육수 곧바로 2. 육수 3. 육수 근데 빅캐드님 민초를 진짜 먹으시는 건 아니지? 싫어해서 극혐 마셔서 저렇게 하는 거지? 동그러다면 빅캐드님 유튜브를 찾아주세요! 무슨 유튜브나 관리 잘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! 제 유튜브도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린다고요? 알았어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라냥 제발 구독과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당신들이 사람 새끼라면 홍보를 하셔야지 어그로를 끄시면 어떡합니까 사장님 그럼 어떡해야 돼 아 그래 그래 그걸로 가자 구독과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윤돌이가 굶고 있어요 할마른 것 좀 봐 아니 시켜서 했는데도 아니 시켜서 했는데 왜 싫어해요 떼보미 버전? 떼보미 떼보미면은 안 할란다 이거는 그냥 정말 고마워요 공범자? 코마에다가 창고에 독을 가져왔다면 반드시 남아있어야 하는 물건 용기 뼈 있는 고기? 물 폭탄 용기 절대 아니고 일단 뼈 있는 고기는 아니고 물 폭탄은 물 아닐까 물? 도백을 가져오는데 물이 필요한 거야? 그건 폭탄인가? 물이 아니면 폭탄인데? 뭔데? 씨바탕! 용기 진짜 용기야? 아 그 용기가 아니라 희망 용기 그거 할 때가 아니라 독이 담긴 용기 나 얼렸어 진짜 안 돼이 저거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? 그냥 사먹을게요 나만 죽었어? 아싸 다 죽었다 바보 바보 먹고 간다 아 욕 나와 진짜 방송 천재세요 에이킹? 요시 알아요 그냥 같이 갈아입어 고심도 없어 이상한 오해는 하지 말아주세요 바보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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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스를 살짝 역보기 몸에 별로 안 좋아보이는 데? 좋은가? 아니 이 와중에 하하하하 눈치챘네 아 저거는 뭐 설마 영향이 없겠죠? 엔딩에 마용 아니 근데 노래 안 부르면 38만 원 너무 심했다 노래 안 부르면 저거 먹튀하고 싶다 세번주 잔뜩은 너의 마음을 잃어서는 안 돼 나이도 있고 언제까지 해먹을지도 모르는데 빨리 우로로 빨아버리라고 나 뭐하는 짓이야 와 진짜 이건 진짜 이거 양심 테스트 아닌가요 노래 안 부르면 정말 진짜 탐나는 수치네요 굉장히 은 누리 이리와봐 은 둘이 이게 마우스야 얼굴 폐하지만 남단하게 해 고양이가 있다고 하면 아무도 모르고 엄마가 용 먹는건 아니잖아 그치 은 돌아온 너의 엄마가 참치 사준이 migrants 있잖아. 이게 그렇게 하기 싫어? 한 번만 양심 팔면 되는 거야. 한 번만 딱 눈 감고 누르면 되는 거야. 싫어. 싫어요 엄마 이렇게 양심 없이 사는긴 싫어요. 아이씨 아이스크림에 관심 있어. 오 예스! 1, 2, 3. 징. 징. 안녕하세요 여러분. 뭐요? 왜? 뭐 봤어? 이게 뭐야? 왜? 왜? 뭐 봤어? 은돌이야 은돌이 본인이야. 은돌이 좋은 표정 지어야지. 짠야? 제발 구독과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. 당신들이 사람 새끼라면. 감사합니다. 그럼 아주 잘 ng소 중. potatoes. 고마워. 후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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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